제가 8년 전에 이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일행들과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이 전달돼서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처음 이곳을 와서 이 찬담함에 놀랬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8년 전부터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방일할 때 한국 불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늘 포교만이 한국 불교의 살 길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한국 불교에 나갈 길을 틈나는 대로 제시하고 또 실천으로 포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이곳에 오신 분들 또는 걷고 있는 마음 마음 속의 느낌이 진실하고 간절하면 한국 불교 주궁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의 관광 유적지로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찬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